오늘의 주인공을 보냈습니다. 모나랑 후쿠오카, 하카타역 그쪽에서 텐진역 그쪽 가는 데 걷는데 너무 더운 거야. 이건 잽도 안 돼. 햇빛이 빡 쬐고 막. 근데 오늘 진짜 괜찮아요 지금. 근데 이제 막 짜증을 전혀 젠젠. 모나가? 안 내는 거야. 저랑 다르죠. 저 한 번 가봤어요. 여기. 여기. 약간 진짜 오이 냄새 난다 리사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쉽네. 안녕하세요. 예약. 예약. 예약했는데요. 파스포트 한번 드릴. 아. 너가 있어서 못하겠잖아. 일부러 잘해. 해봐요. 저 아무 말 안 할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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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는거 때문에 파스포트를 부탁드립니다. 아. 아. 체크인은 그냥 제가 오는거지. 아. 실례합니다. 실례합니다. 그럼 오직하십시오. 같이 오는 줄 알았던가? 같이 오는 줄 알았던가? 네. 체크인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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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거 줌 못해요? 줌? 저기 있잖아요. 저기 있잖아요. 저기 있잖아요. 좋은데 오빠 여기서 사진 찍어주세요. 아. 맞아. 여기. 맞아. 아 여기. 엄청 예쁘다. 어때요? 재밌어요? 이렇게 영상 찍어보니까? 난 맨날 영상 찍는게 일이니까. 아 그쵸. 근데 이제 나는 남을 찍어줬지. 다른 사진. 내가 나를 찍은 적은 없으니까. 그래도 오히려 재밌는 것 같은데. 너무 대충 찍는거 아니냐? 화면을 보고. 화면을 보고. 아 여기구나. 여기. 찍어요? 어디. 여기야? 여기. 여기로 가. 여기로 가. 한국어? 응. 어디가 있습니까? 돼지 오징어 새우. 오징어 새우다? 돼지 오징어 새우. 어. 이건 속 오징어. 뭐가 맛있는 것 같아? 소고기? 아니 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돼지 돼지랑 아키소와는 돼지 아키소와 오지노 아키소와 돼지 오지노 새우 어? 뭐가 맛있어? 리스 아키소와? 돼지 오지노 새우? 그래? 곱창 진짜 맛있어 곱창? 어 먹어야지 곱창 먹어야지 곱창이랑 미크코아 키코바 야와라 콜레받 콜레받 여유시마스 이거 수니키가 일본 같잖아 아 약간 일본 같아 딱 그 느낌이었어 서비스 데쓰 일단 이따 Goshen 일단 하나, 이거만 맛있지? 엄청 맛있지? 한국 요리가 수육이네? 수육? 수육인데 양념 되어있는데 간장? 소유? 아닌가? 소유 모낭도 그렇고 돈까스로 먹는데 계속 먹을 때마다 다 먹을 때까지 무마만 지금 한 한 20번 넘게 했어 콜라가 맛있어요? 맛있어, 너무 맛있어 교자! 양념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진짜? 진짜 맛깃기는 거 맛있어 보여 그쵸? 맛있어 보인다 오이시니까? 오이시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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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소리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거 먹고 싶은 것 만들면 어떻게 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도 돼?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대박이지 오 뭐야 해살로가 메뉴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먹어 문 진짜 그렇게 그렇게 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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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괜한 이렇게 자르면 돼? 더 짧게 잘라도 되는 거아? 네. 오빠가 사와요. 자르고 싶어가지고. 넘만 찾으려고 호텔에 모이는 게 많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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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? 1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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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카롱 사는 여자. 준비사. 뭐 뭐 샀어? 네.